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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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쉬고 있어? 가셨어? 가시면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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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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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파 자 먹자 먹자 내가 이념 부어줄게 야 이거 부쌉다 자 자 뜨거워 자 이제 먹자 나 이거 저거 먹어봐 저그라신 저주 짜가지고 치킨 오케이 제가 열게요 내가 지금 저거 먹어봐 와 와 와 와 일단은 뭐해 자 와 이거 자 먹자 일단은 잘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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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먹지 일단 핫도그로 떠먹을게요 어 진짜 맵네 대박이야 맛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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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벗으면서 쪽지를 찾아야 돼 아 일단 안쪽으로 잘먹자 네 네 아 으 각자 먹는 소리 데시빌 측정 50만 넘기 걸렸어 이거는 핫도그로 한입씩 먹자 그래 핫도그 제일 바삭거리니까 내가 이렇게 돼줄게 이렇게 가까우면 너가 먹어야지 너가 먹어야지 뭐가 문제 너무 가까워 아니요 다 여기 할거야 무조건 넌 다 여기 할거야 야 잡았어 걸렸어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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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넘었다 아 이게 넘기 액카게도 먹힐 수 있는거 같지요 아니 먹힐 수 있잖아요 저기로 1대1대 1대 1 먹힐 수 있는 소리 들었어 뭔 소리야 나 나 이거 느끼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나 설마 등장 위가 없어 본 사람이 시청에서 한 명 걸어라 라고 해 보는데 애교 보여주기 얘들아 얘들아 왜 어필 좀 해봐 얘들아 하고싶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하려고 가면 마실래? 이렇게 되면 시원히 분량이 없어요 하려고 가면 마실래? 지금 먹던 거는 지금 고구마야 감자 고구마 같은데 나 고구마 좋아 감자 감자 감자야 모차를 할 시간에 있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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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감기는 났는데 멋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너가 열어 왜 너가 열어 아니 누가 열어 내가 지점하는 거일수도 있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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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진이 형 손 묻었으니까 제가 열어드릴게요 성진이 형이 하는거에요 여기 있습니다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잠깐만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래 이렇게 가깝진 않아 이 정도 이 정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네가 어디가 가는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서 빨리 이러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가 어디가 재밌다 오지는 화나 화나 잘생겼다 가위바위보 제 쉬기 물 물을 끓는다 아직 안 나졌는데 뭔 소리 들었어? 뭔 소리 났는데 저 모르겠는데요 성준이 2점 성준이 2점 성준이 당첨 커피 잘 마실까 감사합니다 기고는 저 뭐라 해야하지 뭐라 갔어 뭐라 갔어 형 그렇게 치면 저는 아영점이죠 맞아 이제 마저 먹고 성준이가 사주는 커피를 후식으로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나 먹은 줄 알 거야 안녕 안녕 근데 좀 억울하다 왜 억울하지 왜 억울하지 절반적으로는 너가 마지막에 품어 너가 이렇게 들을 테니까 시작 잘 먹은 줄 알았다 잘 먹겠습니다 커피를 샀습니다 이제 빨대에 샀다만 아 네 알겠습니다 정중이 아주 커피 한 잔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커피를 샀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하루 F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